자리에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네 등산 갑니다 오늘은 감악산 갑니다 마이 안테나 C팀 R8 3에레미터 이야기 HF 택시 타고 갑니다 택시 갑니다 택시 갑니다 택시 갑니다 택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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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다리 아무도 없습니다. 쭉 건너갈 겁니다. 갑니다. 다리가 좀 흔들합니다. 다리가 좀 흔들합니다. 다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와이어. 스틸. 오우. 흔들흔들. 다리가 휘청휘청. 흔들흔들. 현재 기온은 29도쯤 됩니다. 오늘 낮에 30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리가 흔들려서. 위청위청합니다. 자 이따 봐요. 가막산 출렁다리. 서스펜션 브릿지 오브 가막. 마운틴. 하이. 하이. 위트. 트레일. 아. 묵은 밭. 여기서. 리티. 웅게능선길. 웅게 리티패스. 까치봉. 정상. 675미터. 올라갑니다. 템플. 범윤사. 웨이트 서비스. 범윤사입니다. 범윤사. 예. 계곡별 따라서. 올라갑니다. 계속. 예. 또락물을 따서. 올라갑니다. 비가 온지 얼마 안되서. 물이 많습니다. 예. 계속 건너갑니다. 돌다리로. 요쪽으로. 예. 아주 물이 많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예. 쉘터. 쉘터 도착. 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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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루. 잔뜩 붙이고. 수분. 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덥습니다. 흥둥. 예. 김밥. 참치. 마요. 김밥. 고통통한 참치알까들 하나 먹습니다 음 맛있었습니다 지금 평일에 사람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예 서밋 1380m 남았습니다 후후 모자기 땀납니다 예 반정도 올라왔습니다 예 자 끝에 끝에 보이는 데가 DMZ 북한쪽입니다 북쪽 계속되면 리치 후후 암능길 바인흥산길입니다 후후 기온은 30도 바람은 없고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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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습니다 베리워 오우 머쉬룸 버섯 예 버섯들이 있습니다 예 버섯 버섯이 임진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임진강이 보이고 강 너머는 북쪽 노스코리아 여기는 사우스코리아 하 하 새소리 좋고 소타 오프레이션 포인트 가막산 피크 후후 하 갑니다 하 호소길 좋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좋습니다 아주 기원하고 세수 좋고 얼마 안남았습니다 리어 피크 정상 헬리포트 도착 고롱이 미롱이 연총군에서 세워놨답니다 가막산 가막산 675미터 가막산 비가 있습니다 후후 후후 장군봉 인껍정봉 쭉 있습니다 예 인껍정봉이 보이고 있구요 쭉 있습니다 예 정자 정자에서 예 오프레이션 사이트 도착 예 안테나 인스톨 20m 안테나 설치해야 되는데 길이가 20m 가 저쪽으로 해야 되는데 될려나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어 역부위 스타일로 해가지고 안테나를 가설이 되겠습니다 예 1,500m 매달았구요 여기서 절로 8m 정도 해가지고 저쪽에서 예 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12m 예 엘레멘트가 예 엘레멘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서 로버 밴드 묶었구요 죽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예 높이 높이를 유지했습니다 예 운용 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30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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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m 10m 서울 15m 11m 14m 펜 없애고 여긴 2.3 높네요 밑에 당국에 써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7016 1.98 55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여기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정도면 굿입니다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이정도면 성공입니다 성공 HL1 KKC 가막산 대선아유올야 예 디에스완 IWR HL1 KKC 입니다 예 오늘 안테나를 거치도 안갖고 와가지고 그냥 안테나를 정장 난간에 걸어 놓고 하고 있어요 잘 들어옵니다 서울신호 아주 좋아요 여기서 서울까지 한 60키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 좋습니다 당국 버터플레이 안테나 사용하고요 날씨는 여긴 아주 맑고 좋습니다 햇볕 쨍쨍 모래하는 반짝 땀은 삐질삐질 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또 항상 산에 올라갈 때마다 며칠 전에도 응답해 주시고 자주 응답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호는 59플러스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에스완 IWR HL1 KKC 오버 며칠 전에도 응답해 주시고 며칠 전에도 응답해 주시고 신호는 후로 3정도 너희도 약간 동건되면서 잘 들어오고 있네요 거기 그 저기 도로 가다가 우측으로 가서 영국군 전적시아 있죠 조금 더 가서 이제 우측에다가 차 세워놓고 갔겠죠 주차는 그냥 크진 않아요 지금도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6K2 JPM HL1 KKC 오버 네 HL1 KKC 여기나 6K2 JPM입니다 신호는 풀로 들어오고 있고요 런치타임 바싹 불고기 김밥 쌀 20.96 바싹 불고기 15.23 김 0.56 2,100원 이 안에는 불고기가 들어있고요 당근 김 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런치타임 예측은 KKC 파주 가막산 여기나 쉽게도 BFK 네 신호는 5 4 4 4 신호는 다 카피할 수 있고요 이것도 가막산 산정상 600 부지가 좀 더 없다고 그랬는데 신호 잘 들어오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산정상이란 바람도 살아도 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신호는 KKC 가막산 정상 여기나 쉽게도 BXK 신호도 역시 5.9 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HL2 KZP 여기는 HL1 워낙 높은 곳이라 신호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팬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팬 팬을 달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DC-DC 컨버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용량 큰거 2A짜리로 전압 조정 전압조정 전압조정하는게 있구요 요거 이제 중요 부분은 다 몰딩해서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요거 해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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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착했습니다 DC-DC 다운 컨버터 2A 2A 계란 전류 자 들어갑니다 시원합니다 쿨링 잘되고 있습니다 출력 10W 10W 송신하고 있구요 온도 50도 49도 팬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47도 48U 패널 잘 들어가고 DC-DC 다운 컨버터 열 안납니다 예 가지고 구십니다 2A짜리입니다 용량 다운 컨버터 DC-DC 5V로 다운 시켰습니다 오픈 5VS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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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갑니다. 시원한 물소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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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